크레이 더블 샌드위치 크레이 더블 샌드위치 헤어질테니까 가면서 먹어요 지금 어떻게 가는지? 거기 써있잖아요 그냥 나도 같은 방향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아 어 네네 안녕하세요 너무 잘한거죠? 아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전국 품절이라면서 사람 오픈런을 시켜? 출문가가 1,080억에 평균 재고가 340억쯤 되네 다 팔린다는 소린데 회원쌤 모기에도 오픈런 시킬 정도는 아닌거죠? 내일 백화점 열기만 해봐 있는거 다 아니까 당장 내놓으라 그래야지 이쁘긴 하다 안녕하세요 월급이라는 거네요 차 한 대 값인 것도 많아요 나처럼 혼나 이요? 근데 호우쌤 누구 사주고 싶은가봐요? 좋은거 하나 사주고 싶었거든요 천자 효도는 효심이 아니라 돈이 하는거 몰라요? 돈이나 돈 안 멸실된 부분은 재고가 모습으로 팔리는 재고는 재고자산평가 충당금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